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유태랑 고소경입니다. 어떻게 6월 평가원 시험은 잘 보셨는지? 일단 시험 분들과 고생 많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할 건 해야 되잖아. 잘 보셨으면 칭찬하는 거고 못 봤으면 반성해야 되니까 선생님이랑 6월 총평, 6월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말 그대로 6월 평가원이야.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했고요. 6월 평가원이지 수능은 아니잖아. 그치? 말 맞아요. 그럼 앞으로 많이 남았고 사실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열심히 안 해왔나? 그건 아니거든.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 열심히 하는 단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야, 사실은. 그치잖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이 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했었던 열심은 맞는 거였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지. 왜냐하면 이게 수능 가기에는 아직은 좀 있잖아, 기간이. 한 반쯤 왔다고 보는 거죠. 그쵸? 앞으로 나머지 반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케이? 자, 일단 화학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난이도는 뭐 물론 친구들과 다 다르게 쓰나 선생님이 봤을 때의 난이도는 그냥 중상 정도의 난이도. 오케이? 자, 이게 왜 상이냐면 어떤 친구는 이게 어떻게 중상이에요? 뭐 최상일 수 그럴 수 있죠, 그쵸? 이게 상인 이유는 18번 18번하고 20번 때문이야. 물론 20번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에서 안 풀려서 뒤에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중상 정도로 보는 거고요. 어, 만약에 뭐 금방 나오겠지만, 그쵸? 1컷을 내가 예상해 본다면 음, 한 44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44, 45 그 정도? 어,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문항인데 요거를 이제 써주는데 이거 왜 써주냐면 본인이 지금 한번 써놓으시고요. 내가 틀린 문제를 한번 체크해봐 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 1단어에서 5문항이 나왔고 2단어에서 5문항 나왔고 3단어에서 4문항이 나왔어요. 4단어에서 6문항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어, 단원별로 내용이 고루고루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래서 5개씩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작년부터인가 자, 여기 3단어는 사실 5개, 4개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4단어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주제들이 좀 있잖아.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요거 꼭 내야 되니까 6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틀린 거 체크해봤을 때 이런 거죠? 아, 나는 2, 3단어는 어, 곧 다 맞았는데 1, 4단어에서 초토화됐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누구나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어, 나는 2, 3단어는 좀 아는데 1, 4단어는 너무 어려워라는 걸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 좀 이제는 좀 줄여줘야 되거든. 그쵸? 또한 1, 3단어, 1, 4단어이 어렵다면 내가 1, 4중에서 막연하게 1, 4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치? 1, 4단어에서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양적 계산 당연히 어렵지. 여러분만 어려운 게 다 어려워. 그쵸? 그 다음에 기체양론 이거 있죠? 어렵습니다. 이거 2개 말고는 어려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 4단어 같은 경우에는 중화반응 어려운 친구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4단어는 문항수는 많고 소단원도 많지만 따라서 내용 자체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은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아, 어디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꼭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6월 총평분석이잖아. 제가 시험지를 한번 꺼내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 시험지거든? 시험지를 선생님이 여기다 띄워주면 좋겠지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의 문항 위치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갔었나면 돌이켜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쫙 풀어나갈 때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 라고 돌이켜본다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어. 자, 1페이지에서는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을 거고 5번에서 보통은 이제 물의 증발과 응축이 나왔는데 요 뒤에 승화가 나왔어. 승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른 주제는 아니잖아. 똑같은 맥락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1페이지는 가볍게 끌고 왔어야 됩니다. 그치?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쭉쭉 풀어주다가 6번 같은 건 무리 없이 갔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7번에서 어, 이게 뭐야? 라고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치 않아? 7번의 주제가 뭐였죠? 금속의 산화환원 이었는데 어, 이게 3월, 4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시점에서 이 7번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금속의 산화환원 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 나는 공부했는데 난 개념을 아는데 아니에요. 개념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금속의 산화환원 이라는 건 특별한 개념이 없어. 이거는 딱 30분만 딱 마음 잡고 공부하잖아? 30분만 딱 설명을 듣고 마음 잡고 공부하면 어, 지금까지 기초 다 풀어요. 이것도 금방 풀어. 이 문제 풀었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걸 틀었다? 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8번, 9번 쭉 풀겠죠? 9번 같은 문제는 동의원성 문제였지만 아, 평균 문제 평균 문제는 좋기 때문에 그쵸? 4분에서 3대 1이구나. 존재비를 찾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 나머지에 대한 질문은 늘상 해놨던 거야. 사실은요. 그치 않아? 여기서 막 디귿보기에서 전자를 물었는데 그걸 전자를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 돌아버리잖아요. 동의원소인데 그렇죠? 어 요게 이번 6월 평가원 출제하신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 딱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문자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은 문자를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 문제도 숫자로만 다 주면 다 잘 푼다? 근데 이제 A, B, C X, Y, Z 아니면 뭐 라지 M 스몰 M 문자가 껴 들어갈 때마다 정당률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의도가 뭐예요? 단순 계산을 원하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쵸? 원리를 알면 아 문자를 풀 때 더 편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없애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여기서 원자 번호니까 M에다 막 넣어본단 말이야. 1, 2 넣어. 넣어보니까 너무 다양한 계산이 나와. 넣어봐. 이거 넣어봐. 그 다음에 또 거기서에는 원자 값을 혼자로 또 써봐. 두 번째 또 써. 또 원자 값을 또 써. 그렇게 쓰면 그걸 뭐라고 그래? 세워라 내워라 푸는 거잖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값 전자 1, 2, 3, 4, 5, 6, 7, 0 1, 0, 1, 2, 3, 1, 0 쓰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5초 6초면 딱 써놓고 보면서 푸면 됐는데 그걸 매번 다시 써야 되니까 여기서 3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맞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뭐 3단원 분자 모양 무조건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좀 무리 없이 왔을 것 같아. 그죠? 근데 3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이제 12번이 뭐였어요? 농도였단 말이야. 자 많은 친구들 상당수의 내가 봤을 때는 상당수의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에 대한 시간이 막 속절없이 가는 거죠. 안 풀려나가는구나.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어서 오해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간에 시간에 마이너스 멘탈 나갔다. 그러면 농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한다? 10문제는 다시 푸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줘야 돼? 조금 더 조금 더 나를 알아.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그냥 푸시면 되겠고 14번 산하원원의 개수 맞추는 문제인데 특별한 즉 예를 들어서 N마이너스라던가 N마이너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이 문제는 1분 안에 무조건 컷이야. 그치? 그런데 이걸 심지어 틀렸다 개념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개념 잡는데 이거 연습하는데 30분이면 되거든. 그치 않아? 아까 얘기한 거 개념 잡는데 30분이면 된단 말이야. 군수기사나와 넌. 그런데 이런 농도 문제는 농도에 대한 개념 내가 뭘 농도가 뭔지 알아? 그걸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15번 15번에서는 양자수 써가지고 막 써봤을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소권자지 생각 못했어요. 뭐 이런 실수라던가 아니면 뭐 EEP랑 3S까지 접근해서 봤을 건데 한 놈이 EEP니까 얘는 3S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만 안 했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6번에서 말린 사람 손으로 봐. 이게 중화 적정이잖아. 이 3페이지에서는요. 여기서 시간을 쓰고 여기서 시간을 쓰면 4페이지에서 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그냥 아주 부드럽게 풀고 왔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거 17번도 문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죠? 고난도 문항이 아니었어요. PHP 여기까지 보통 한 20분 정도 컷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왜 안 되냐면 중간에 하지 않아야 되는 풀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어 나는 맞았어. 뭐 혼자 공부하시면 문제 풀 때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서 겨우 푼 문제는 수능에 똑같이 나와도 못 풀 확률이 높아요. 왜? 수능에서는 더 압박이 심하거든. 알겠니? 그 다음에 한쪽은 감고 풀어. 이 정도가 돼야만 수능 현장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은 이거 맞았어. 답이 맞았으니까 아 이쪽은 나는 괜히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되게 오산인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18번, 19번, 20번은 이제 나름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작년 수능부터 해서 3월과 4월에 킬러 문제의 힘을 좀 뺐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19번 문제는 중화 반응 문제였고 얘는 난이도가 그냥 중이었어요. 별거 없었고요. 20번 문제는 아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 풀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말렸을 확률이 좀 높죠. 18번 왜냐면 아무래도 중화랑 양적 계산은 킬러이기 때문에 기체 양론을 먼저 풀어서 확률이 높잖아. 여기서 한 번에 안 풀려지면 조금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건데 뭐 이제 풀이에 대한 거는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뭐냐면 이 얘기야. 농도 문제랑 중화 적정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중화에 읽었단 말이야.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 시간 내에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 뭐냐면 뭐가 다른 거냐면 문제를 읽었을 때 아 내가 뭘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걸 잘 판나 독해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독해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본 친구들은요. 좀만 보다가 나중에 뒤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그잖아. 지금 그런 생각 일도 안 들거든. 심지어 다 보거든. 어? 그런 거야. 얼마나 많이 풀었으면 그죠? 잘 봐봐. 자 분자량 화학량이 3대 1이라는 거 좋고요. 자 문제 읽으면 무엇을 구하라는 게 중요하잖아. 몰롱도에 비한 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뭘 줬냐.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을 줬고 밀도라는 걸 줬어요. 이 문제의 부리는 두 가지로 갈 수 있죠. 그잖아. 첫 번째는 뭘까? 몰롱도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부피분의 몰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줬다는 거 이게 뭐야 합치면 퍼센트 농도라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제발 좀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라지 A분의 10AD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봤을 때 이걸로 갈 건지 이걸 갈 건지 이거 두 개 쓰는 게 어렵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화학식량이고 요게 10AD란 말이야. 10은 상수니까. 그러면 봐라 퍼센트 농도가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농도가 뭐야? 용액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 2대 1이고 용질의 질량이 1대 2야. 그럼 퍼센트 농도는 1대 4잖아. 그쵸?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몰롱도 구하라며 몰롱도라는 건 A용의 몰롱도가 얼마겠어요? 라지 A분의 3분의 10은 상수니까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으시고 DA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얘는 어때요? 분재량이 1이니까 얘는 4% 라고 어차피 비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DB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많은 계산하지 않고 여기가 딱 쓰면 이 문제는 읽고 써서 1분 안에 무조건 근데 이상한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일이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얘를 용매로 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쵸? 이런 것들이고 또한 16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뭐 문제 기억나겠죠? 어떤 시험지 갖고 있으니까 중화 적정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세트단 문제는 좋고요. 밀도가 또 DA랑 DB가 나왔어. 근데 문제 잘 읽어봐봐. 1g에 들어있는 아세트단 진량 구하라. 이 문장을 처음 보나요? 아니거든요. 1g에 들어있는 아세트단 진량이 바로 진량 백분율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예요.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맨 밑에 분석을 했을 때 아 이게 16W랑 15W라는 건 A 수용액과 B 수용액에 대한 퍼센트 농도가 16-15라는 거거든. 그쵸? 그런데 A 용액에 대해서 X미리를 가지고 중화시켰을 때 자 농도를 모르지만 0.1몰농도 4A에서 중화가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자 Y미리리터죠? 농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 0.1몰농도 5A에 중화가 됐어. 그러면 몰농도 곱하기 뭐였으니까 결국은 중화된 양은 4대 5거든. 그쵸? 그러면 아 뭘 해야 돼? 이 곱과 이 곱이 4대 5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몰농도거든. 그러면 얘 몰농도가 얼마야? 몰농도가 뭐라고? 다시 한 번 라지 A분의 10AD인데 둘 다 A세트산이니까 지워버릴 수 있죠. 상수 지워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얘의 몰농도는 이게 16이니까 16 넣으시고 여기다가 DA를 넣겠지요. 여기다가 X를 곱한 값이고 땡땡 두 번째 논문이요. 똑같죠? 여기가 15가 되겠고 밀도는 DB가 되는 거야. 이게 Y가 되겠네. 이 값이 얼마? 이게 4대 5잖아. 그럼 이거 또한 질문 자체가 계산 문제가 아니었거든. X대 Y를 꺼내는 거니까 이 양을 정리하면 바로 나와다. 아시겠나요? 이게 근데 이상한 계산을 한다. 아니면 어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라고 당황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길고 문자가 많으니까. 그쵸?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나는 좀 중화 접종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어 조금 더 겸손하게 알겠죠?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조금 편안한 시험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아직 얼마 남았어요? 6월 지금 오늘 6월 1일이잖아. 현재 시간 9시 10분 그쵸? 예. 자 6월 통으로 남았죠?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이나 남았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면 5개월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얘기잖아. 5개월을 어 이렇게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우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5개월을 요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야. 선생님이 어 앞으로 남은 5개월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에 학생들의 니즈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모의고사 가 이제 과탐에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것도 많이 구할 수 있잖아. 5개월 동안 앞으로 모의고사만 보고 수능 보러 갈 거냐는 거야. 음 모의고사라는 걸 계속해서 50회를 본다. 100회를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앞으로 5개월 동안 모의고사 100번 100개를 봤어요. 에? 그러면 이거를 계속 풀면서 성적이 쫙쫙쫙 오르나요? 실력이 오르나? 모의고사라는 아니거든. 그게 평가원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게 뭐 트렌드라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잖아요. 그죠? 이게 괜찮은 시험지도 있고 아닌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성적을 업 시킨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에 푸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또는 상위권이다. 또는 최상위다. 그러면 뭘까? 야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구나. 기발하다. 여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최상위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가 도대체 간 거야. 왜냐하면 대충 개념체그 끄찍끄찍 하면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런 차이인 거야. 지금 누차 얘기하잖아. 3단원 분자 모양도 물론 다 같이 맞춘다. 하지만 딱 이름만 XYZ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여러분 뭐 하나 물어볼까요? 2주기 원소고 옥텟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분자식이 XYZ예요. 누구냐? 누구야? 얘기해봐. 두 가지가 있겠죠? NOF 거나 FCN이에요. 이게 안 튀어나오면 3단원 분자 모양이 안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그럼 선생님 저는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빅킬러 유형 특강 아니면 빅킬러 엔제 뭐 빅킬러 모의고사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발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앞으로 5개월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는 얘기냐? 좀 독하게 좀 근성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리는 단어에 대한 좀 화가 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농도 같은 게 있잖아. 앞으로 이번 6월달은 농도 그다음에 중화 적정 만나면 풀겠다. 그거는 도움이 돼요. 알겠어요? 중화 적정 6월달 한 달 동안 나는 중화 적정 한 50문제랑 아니면 농도 50개를 풀겠다. 그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고루고루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건 조금은 그러니까 어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디가 약한지 알았으면 그 약한 단어를 정복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약간 이제 선생님 마음은 여러분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주고 싶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 노력했으니까 막 이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나서 뭐 눈물이 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아주 희망치 않은 친구도 있을 거야. 다 맞아요. 아직은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독해지자.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저번에 500 빼고 뭐 했을 때 사인을 했을 때 친구들이 중에서 네잎 크로바를 그려달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좀 그려봤는데 어 여러분을 위해서 네잎 크로바 아 그걸 왜 나한테 왜 네잎 크로바를 그려달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운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네잎 크로바를 그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뭐 어때? 비슷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주로는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겠다고 한 번 미치도록 황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미치도록 한 번 달려가서 꼭 목표를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constantly Of course 아주 호춘 고생axe 고생axe 소재 고생axe 고생axe 고생axe